자 여러분 오늘이 보니까 56회가 69회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현충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56년에 이제 제1회 현충일이 아마 재정이 된 것 같네요. 모든 나라들이 현충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48년도에 재헌국회가 탄생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에도 현충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도에 현충일이 재정돼 가지고 제1회부터 실시가 됐으니까 69회를 지금 맞았네요. 그러니까 1956년에 이제 태어나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69세네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 현충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렇게 하죠. 현충일이 있는데 참 이 현충일은 오늘 또 이제 방송 여러분께 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참 나라를 독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또 나라가 나라다워야 국민들이 또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기도 하는데 그래서 참 지킬 만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만한 나라를 만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늘도 보니까 물론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도 대외자산, 대외자산, 순대외자산이 한 4배 정도만 많습니다. 4배 정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위권, 국민소득이 GNI를 가지고 측정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10위권 안에 든 거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을 이 정도 나라를 만드는 일이 참 어렵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이제 대형 가전 매점 같은 걸 가면 LG하고 삼성이 대부분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이제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발전시키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은 또 현충일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시게 되면 검열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고 과거 같으면 이제 검열 당국에서 개별 언론사들을 접촉하면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언론들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기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이렇게 통제하면 되니까 그 과거 같으면 이제 100개의 언론사들을 직접 이렇게 다루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플랫폼 기업 안에 100개의 언론사들이 다 입주하고 있는 그런 행태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쉽게 편리하게 검열을 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그런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의 유통이나 정보의 질 같은 걸 대부분 다 결정하니까 예를 들면 불필요함 같은 경우는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전공의 문제를 이제 결국은 윤 정부가 출구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그런 법적인 구속을 이제 풀어주면서 전공의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옛날 직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아마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 의견을 다 취합을 해보게 되면 전공의들이 돌아가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전공의들의 공급량 현장에 줄어가지고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지금 오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거죠. 만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한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한 두 차례 걸쳐서 소개해드릴 건데 참 한국의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은 1988년생으로 위스칸신 대학의 메디슨이죠. 위스칸신 대학의 이제 위스칸신 주위에 있는 그런 주립대학의 여러 브랜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데가 메디슨 브랜치일 겁니다. 위스칸신의 메디슨 한국에는 이제 경제학을 그쪽에서 많이 하시죠. 공부를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1988년생으로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 이제 한국의 한 게임업체의 그런 겸업을 하고 있는 분이 아주 실력 있는 학계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시내학자가 ai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리고 게임업체가 이렇게 ai를 도입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대략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거와 관련된 귀한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소위 그 ai 그런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ai 개발을 직접 담당했던 구글이나 오픈 ai사에서 퇴직한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ai의 위험성 같은 부분을 이렇게 적절하게 정부 차원에서 규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여러분들 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똑똑해지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ai가 감정을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ai의 핵심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입력된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로봇 같은 것이 움직였으면 ai의 핵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모호와 동전의 양면관경과 하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의 손을 떠나가지고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내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지만 직접 ai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제 ai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 동시에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다. 이 점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